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1학년도 경찰대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a가 1보다 큰 실수에 의해 대하여 fx는 a의 2x승 더하기 4 곱하기 ax승 마이너스니까 구간 마이너스부터 1에서 최대값 10을 갖는다. 구간 마이너스부터 1에서의 함수 fx의 최소를 구하라. 즉, 지수의,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문제죠. 우리 외지 지수 함수가 지금 2차식으로 나와있는 문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치환을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치환을 해서 최대값을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치환은 누굴 해야겠어요? 그렇죠. a의 x승을 치환하죠. 따라서 ax승을 t라고 치환합시다. 항상 치환할 때는 범위를 생각할 건데요. 우리는 지금 a가 1보다 큰 ax승에 대해서 t로 치환하며 지수 함수로 치환하면 얘는 항상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런데 지금 해당하는 구간을 잘 보세요. 구간이 얼마부터 얼마예요? 마이너스부터 1이에요. 즉, x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부터 1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 안에서의 t의 범위를 좀 생각해야 될 거고요. 해당하는 t의 범위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의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리고 t, 여기가 a의 1승이 되는 거예요. a가 지금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인가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즉, 우리는 이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그널을 좀 변화해 볼까요? 그러면 fx는 이제 ft가 되는 거예요. t에 대한 식이니까. t제곱 더하기 몇 t? 4t. 4t.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최대 최소를 구할게요. 그랬더니 최대가 얼마다? 10을 갖는다. 어느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됐죠? 자, 그러면 결국에 얘 우리가 2차함수의 최대 최소, 완전 제곱걸로 고쳐서 t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6이 되겠다. 됐죠? 그러면 이게 무슨 볼록에? 아래로 볼록에.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인데. 해당하는 지금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a의 마이너스가 a를 좀 볼 건데요. 자, 이게 지금 마이너스 2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해당하는 이 값과 이 값은 전부 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a의 마이너스 1승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는 실제로 여기밖에 없는 상태에 이것의 최대와 최소를 예가한 거니까 당연히 최대 값은 어디가야 돼요? 여기가 가장 높아요. 여기가 최대고요. 여기가 1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를 구할까요? a는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은 값이 곧바로 얼마? 10이 나오면 되겠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2가 10이 되어야죠. a가 나오겠다.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이 10을 넘어가서 마이너스 12가 되겠고요. 인수분해야 되죠? 6, 2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a는 2거나 마이너스 6인데 당연히 a는 1보다 큰 거니까 2가 되겠죠. 됐죠? 자, 우리 뭘 구하래요?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최소값은 결국 방금 어디서 갖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갖는다고 그랬죠. 여기서. 맞죠? 그런데 지금 a가 얼마니까 2니까 얘가 얼마다?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2분의 1을 집어넣은 이 y값이 최소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 최소는 얼마예요? 최소는. 음,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지막 계산이죠. 따라서 얘가 4분의 1이고요. 여기가 2 빼기 2니까 딱 0이 돼서 우리는 만족하는 최소가 얼마다? 4분의 1.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 5. 5. 5. 6. 7. 6. 7. 9. 9. 9. 10.